인터뷰 마무리 응 다행히 뒤로 들어갔어 케이블카이 못하면 저기 자산공원 쪽으로 넘어가고 불산대행도 있는데 이거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 거야 아 바다냄새 아 바다냄새 아 바다냄새 어렸을때 말고는 타본적이 없었던거같아 어렸을때 여기 서평보면 꼭 여기 난간이 올라가지말라그랬는데 올라가는놈들있다 여기 방파제 넘어가서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지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앞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 길도 있고 저 안쪽 건물이 있잖아 저 건물쪽에서 올라가는 곳도 있었거든 그렇지 그쪽으로 올라와서 이리로 내려올거야 너 동백꽃 이렇게 생겼어 너 곳 관심 없잖아 너무 이쁘지 않아? 응 알았어 이기봐 이놈어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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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Rosen Celebrating Chile Giuseppe Wolf Wolf Johannes Johannes Chandler 百年 P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